1. 1. 2. 2. 3. 3. 4. 3. 4. 5. 5. 5. 5. 5. 5. 5. 5. 구두기 시작하긴 하다. 너, 너, 너.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어, 그게 잘 어울리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어, 혹시 아침 드셨어요? 네. 아, 저 오늘 아침 짜장면 먹고 왔거든요. 아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짜장면 좋아하세요? 나는 짬뽕을 좋아해요. 아, 짬뽕 좋아하세요. 이야, 아쉽네. 나중에 제가 짜장면 진짜 잘 아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럼 나중에. 어, 저 도와드릴까요? 네, 도와드릴. 괜찮아요, 놀주세요. 노세요, 괜찮아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아, 아니에요. 수연님!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잘 들어가셨어요? 네, 잘 들어가서. 아, 어제 늦게까지. 혼자 일하시다가 들어가셨는데. 네, 모르니까. 괜찮으세요? 아, 괜찮, 괜찮. 아, 역시. 아, 저 이번에, 좋으셨으면 이제. 그, 대리기 말고 이제. 사원칫 교육이에요, 이건. 이거요? 아 요즘 삿뿅 모르십니까 삿뿅? 삿뿅? 아! 동무원님 동무원님! 드릴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저기요 저기요 제가 먼저 말할 수 있어요. 아 걷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한사원이! 한사원인데? 이거 전화드리라고 하면... 뭐야 뭐야? 이거요. 뭐요? 사장. 뭐 사직선을 해! 사장님! 나! 나 아직! 어? 가봐야 될 줄 모르는 거 많아! 안 돼! 아! 동무원님 그... 요즘이 형 빛밋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뭐야 이게 그 한 회사의 본부장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이게 한 회사의 본부장이? 본부장이에요? 따로도 이 스티커도 예쁘게 꾸미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또 자세히 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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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형! 아! 형! 아니야 아니야! 사사원! 아 열심히 하는 자세 좋아. 아 그 분! 안녕하세요! 아! 형! 과장! 과장님 왔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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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 왔어! 우리 부장님 강의 정말 대단하셔. 그래 그래. 서사원. 서사원. 그만하고 앉아. 앉아. 인사 다 드렸어요 저? 어? 인사 다 드렸어? 인사 다 드렸어. 왓츠도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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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사 동기. 인사 동기. 인사 동기. 인사 동기. 인사 원이 말이었어? 인사 동기. 인사 동기. 과장 들면 벌써 과장이야. 아. 인사 동기인데 말이 참 많아서 승진이 못했어. 아. 하나 먹어볼까? 맛있어. 지금 만들면 뭐지? 아. 네. 네. 진짜 맛있어. 찾아뵈. 찾아뵈. 너무 쪼쪼쪼쪼. 너무 쪼쪼쪼. 넘만 쪼쪼. 쪼쪼. 제가 먹어본 쿠키 중에 제일입니다, 정말. 아, 근데. 저희 예능 중에. 박진희, 박진희. 감사합니다, 박진희. 되게 이쁘시네. 박진희, 박진희. 파리에서 한 번, 박진희. 파리? 웨이그맨? 웨이그맨? 이 스타일이? 나도 나와. 박진희. 너? 한결이 약간 똥파리가 더 좋구만. 아, 봉장님 맞습니다. 역시 눈덜가 있으시네, 봉장님. 아, 사운드야, 앉아. 아, 사운드야, 앉아. 항상, 항상 머리가 왜 그래. 아, 이게 사실 유행한 스타일인데요. 아, 유행한 스타일이요? 제가 바로 단정하게 만들겠습니다. 아! 형님! 형님! 형님 되게 멋있으십니다. 형님 커플 왔습니다. 형님 굉장히 좋았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서서원! 서서원! 박근혜 왔습니다. 임찬 님이 누구시죠? 네 저..저..저..저.. 방송? 방송? 우리 임찬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방송! 뭐야? 아니 방송은 꼭 좀 하고 자네! 아 방송 축하해. 평소에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 방송입니다. 남극 해봐. 백일 입사 축하해서 읽어줄래? 백일 입사 축하해요. 그럼.. 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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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빌릭스 사장님 로맨틀 하십니다. 찬양? 우리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 방인권 빌릭스 한지 백일! 백일 입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우리.. 아.. 센스가 좋아하지는 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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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인권.. 아.. 아.. 우선.. 우리 너무나 잘해주셔서 우리..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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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일 입사장님! 백일 입사장님! 어.. 아.. 백일 입사장님! 어.. 백일 입사장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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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어.. 안 때로는 이거 어떻게 되는가! 아니.. 아.. 그리고 우리.. 이 상황은 너무.. 아니 너무.. 너무.. 우리 현지의 싸움은 아니고 아 괜찮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아 괜찮은데? 제가 죽겠습니다. 오늘 들어와서 되는지 아주 파이팅 넘치는구나. 앞으로도 그런 정신으로 네 알겠습니다. 일하라고. 망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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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장님이 다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들 그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제가 배달 한 번 시켜도 되겠습니까? 자리가 써본 건가? 아 그건 아니고요. 부장님께서 혹시.. 나 대리아인 봐! 나 대리아인 봐! 나 대리아인 봐! 아! 부장님! 부장님! 이게 진짜.. 부장님! 부장님! 아 그럼 제가 혹시 중식, 일식, 한식, 뭐 양식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아 뭘 빨리! 부장님! 부장님! 당연히 한식! 어? 잠깐만! 한식! 환상의 식당에 가면 한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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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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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니! 그 어디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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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공부장님! 역시 개그, 오늘도 한 번 배운 거 합니다! 아 역시! 아 한삼아 미션을 달라고 합니다! 아이! 무슨 40, 30 이상! 이 과장님! 이 과장님! 이 과장님 미쳤습니다! 과장님 미쳤어요! 여보세요? 아 예예예예! 아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디는 한지성 대비 잘생김이라고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어! 그분이시구나 어? 누군데? 저번에 같이 작업했던 형 아니에요? 공구 형님 제가 오늘 아파가지고 먼저 작업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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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희 지금 회의 시작해야 될 시간이 어? 어? 공구 형님 역시 사촌 아닙니까? 사촌? 사촌! 아아! 역시 아! 아! 그럼 회의 시작하지 이번 회의는 08국민 프로젝트입니다 스테이의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특별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콘텐츠를 아주 신박하게 시작합니다 어? 예를 들면 어떤 콘텐츠가 있습니까? 어? 예를 들면 저번에 진행했던 그 비행기 자체 제작 기술입니다 아 네네네 약간 다양한 스테이지를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촌이의 마음이 전달하는데 이게 제발입니까? 아니 나 다 이노바장 이노바장 어? 그게 아니라 내가 내가 보냈다는 프린트장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직원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스테이에 대한 정보 파악을 아 예 어서 오겠습니다 아 형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거는 뭐 네 30분 이명 된다 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방송 뭐하나 내가 좀 정보 파악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어 어 네 방송 네 네 피신크 세상이 아 아 네 근데 이런 프로젝트 서류를 삭종에다 해오면은 아 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 왜 어때요? 아 센스가...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노란색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아 우리 노란색? 노란색? 역시 역시 반가워? 반가워 아 이게 뭐야? 저거 같네 근데 택배에서 택배사 아 택배사 공부자 아 센스가 있어 어 센스가 있어 어 그래 그래 저희가 모든 스테이 집을 한 번씩 방문해서 모든 스테이에게 저희의 편집을 듣는 친구야 그리고 어떨까 봐 적어도 천 천 명 스테이의 집을 방문해서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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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대단하게 얘기했구나 저거 아니면 저희가 저희가 다 같이 아 저는 외국에 계신 팬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외국에 계신 팬분들을 위해서 개인기를 타고 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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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아이 아이 개인기 개인기를 왜 아니 개인기 큐 우리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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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다네 그럴 수 있다네 잘 돼 잘 돼 다는 손 올 때 커피 한 번 사줘 안데리 안데리 가서 달래주고 와 아 다행히 혹시 혹시 너 나한테 많이 뵌는 데에 고마워 커피를 이렇게 빨리 가져다주자 다행히 이거 낼 수는 없어요? 여기 말만 있어서 사원이 한 번 낼 수요 없으면 제가 할게요 오 아니 그래서 한 번 비트는 두 개 네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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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깨를 돌썩 돌썩 아직 인트로인가? 네 김원기 잘 돼있네요 네 우리 스테이는요 스테이 스테이 너무 indication은 소중한 ingjang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사원이 그건 머무르기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성이 그거잖아요. 아다프트 아시죠? Street kid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Everybody say! Street kid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One more time say! Street kid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Street kid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그리고 You make street kids stay! You make street kids stay! Why? Stay는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서 사랑스럽게 하는 애정이 있어요. Stay, 사랑스럽게! 참고로, Stay는 준비됐기를 제일 좋아한대요. 의견에 대해서 되게 몸을 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한 Stay에 대한 정보를 아아 아아 좋은 키폰트가 있는데 아 멋있었어 멋있었어 형님 저에게 동훈아인게 말해 정답은 아닙니다. 어 저에게 잠깐 방익선 그 빛이 좀 주게? 이 장기 2단점이 있어. 저희야, 조합으로. 우리, 우리 조합 기타 조합으로. 아, 나 과장. 신민이, 신민이. 아유, 왜? G.I.S. G.I.S. 우리? 우리 빨리 먹자! 어, 너무 멋있어요. Let's go! Let's go! Let's get it! Yo! Let's go! 야! 야! 아유, 열심히 하고 있어. 아유, 열심히 하고 있어. 저희가 저희 멤버들 생일 때마다 네. G.I.S. 를 통해서 생일 전화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방식을 우리 Stay에게도 해주는 것 같아요. 다들 어떠신가요? 아, 마음에 안 좋아요. 빛 주세요.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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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네. 역시 내가 정보를 주시니까 확실하게. 오! 자, 저기 보이시나요? 오! 자, 스테이 분들의 생일 날. 그 날을 기념해서 스테이월드, 스테이를 위한 나라를 만낸 자! 저기, 혹시 그 앨범을 보십니까? 4월, 5월, 5월, 5월. 점점 스테이가 늘어나는, 항상 매 월마다 스테이가 늘어나는 저희의 3점 대표입니다. 그 옆에 길이 보이십니까? 저 길이라면 어떤 길이 떠오르십니까? 저희 노래 중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떤 거, 어떤 거. 밟힌 적 없는 길. 네, 맞습니다. 저 길은 바로 밟힌 적 없는 길을 뜻한 겁니다. 오! 우리 시대니까 밟힌 적 없는 길에 저희와 같이 따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저기 보노보노가 입을 오 하고 있죠? 보노보노도 놀랄 만큼 보노보노도 오! 반대님, 반대님. 네. 보노보노도 성대모사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번호번호는 뭐 할 거야? 사과는 뭐냐? 저요. 아닌가요. 뭔가요? 무슨 말 하세요, 빨리. 저는 여기서 그만 퇴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왜 이렇게 많아? 혹시 예상되는 비용이 혹시, 혹시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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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디어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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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 저 펄터룸. 3달러. 1달러. 자, 시댄이. 이 두 번째 생일이잖아요. 지금 뭔가 좀 뜻깊은 그런 미미를 갖고 싶어서 그런 스피치 주민 형 씨 아, 2달러.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잘 이렇게! Favorite Seat Music 비교 네 그다음에 이제 바지에 나프다 바지에 바지에도 넘어갈게요 이제 Stay Ever All Around Do Well 이제 여러 가지 업무로 지치고 있을 수 있었던 스키지! 세리로 인해 소중한 아스트로스랑 세상 고생 모습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봐서 이제 영상을 찍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 추억으로 남겨낸 야원야원이라는 가사 분이 우승 상상 아주 완벽했어요 내가 지금 인재를 뽑았어 오랜만에 제대로 오신 PVT 나왔습니다 그럼 다들 만장이신가? 아 예 저도 아 오케이 이거 정말 쏟다 그럼 당일은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아 잘 되겠습니다 아 축하해요 그러면 이 분 보고 오우 귀 안 속가지고 아 아 Loyola 어차피 과장님 계세요? 어 계세요. 과장님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요. 과장님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세요? 이거? 이거 그거잖아. 그 올챙이에서 개구리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구나. 누가 쓴 건지 우리 글씨 되게 좋았어. 뭐 어디서 커피 여셨구나? 아 이런 거 누가 쓴 거요? 지금 별로다 이거 뭐예요? 같이 해볼까? 과장님이 쓴 거예요? 과장님이 쓴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어쩐지 약간 현대 미술 같지 않았어? 어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맞아 맞아 맞아. 피스적 감성. 역시. 과장님은 이거 그 시안 작업. 아 시안 작업. 아 어쩐지. 어쩐지. 그런 거 같았어요. 저희 한번 더 배워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시범 한 번만 보여줘. 아니야 그냥 퇴근해. 이제 가버려. 아우 또 이렇게 말하면 저희가 가면 안 되는데. 그. 그 어떡하지. 근데 저희가 이제 집에 좀 일이 생겨가지고. 과장님. 일이 생겼어? 아직 안 생겼는데. 조금 이따가.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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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분 남았긴 한데. 갈퇴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워이프 갑니다. 그거 모모장님이야 괜찮아. 안녕히 계세요. 네. 하이. 하이. 촬영을. 어? 상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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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 다 하겠습니다. 아, 그래. 성승아. 성승아. 아, 네. 사원. 꼬제. 저 사원. 성승아 열심히 한 번 올라갈 줄 알지. 열심히 하다가 지금 사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거 니 탁 메모. 아, 미친 거 진짜. 아, 네. 아, 네. 리노 과장님이. 아, 굉장히 기업이 있잖아. 리노 과장님이 사수 없이. 위험하죠, 위험하죠, 위험하죠. 정말 기업하잖아요. 작년에 유튜브에서 일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까? 띡땡, 띡땡. 띡땡이요? 띡땡, 띡땡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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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땡을 선 좋아하세요. 아, 근데 진짜 편집을 보니까 진짜 당황시켜봐. 우리 리노 과장이 남아선 행사하는 걸 편집해. 아, 역시 남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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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본장님. 우리 최신은 리노 과장이 하는 걸로. 띡땡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